오늘 방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비염 알러지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선행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 경규시 고란 여기에 동산로가 새로 하나 생긴 게 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와 봤습니다 자 입구에는 여기 터는데도 있네 아 등산로 입구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태그 계단으로 대고 가파르게 올라와가 으 으 으 으 으 아 보름하고 올라오니까 쟤 능천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기정표도 있구요. 템포로 가면 시쳐서, 일찍 미일. 요 길이... 길이 뭐 이리로 도저히 마스크 끼고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어졌습니다. 아 어저께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가지고 비염 때문에 콧물 눈물 막 나오고 그랬는데 아 여기 갈림길 또 하나 나옵니다. 저렇게 의자도 만들어놨네. 근데 예전부터 이런 길이 있었는가 보다. 벤지니 나무를 이 산에도 멧돼지가 엄청 큰게 있다. 이 말인데 조심해야 되겠다. 근데 일로도 사람들이 발자국은 많은데 어떻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을까 이 코스는 아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이렇게 사령하다가 여기 앉아가 한 섬 더 되겠다. 여름에 올라오면 소나무 숲이 들어와 가지고 간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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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너무 흙ől 그러니까 땀도 나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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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병원에 가서 조사맞고 약 먹고 해서 그런지 아... 오늘 재채기품물이 안 나오네 아... 아... 겁이 나가지고 trains에 키고 올라올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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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처음 오는 추행길이라서 계속 눈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고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내 주시하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분째 쇠소리가 너무 좋아서 10분째 쇠소리로 보고 있습니다. 누구 폭삭이는지 알 수가 없네요.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진달래가 이렇게 피가 있으니까 이쁘네. 이야 이렇게 완전 여름 되면 완전 터널이겠네. 소나무 숲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구경할 것도 많고 지금 창꽃 진달래 이야 꽃이 이렇게 쉬어가 있습니다. 지금 또 중간쯤 오니까 또 이렇게 쉬는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여기로 내려가는 길도 있네. 능선을 쭉 따라오다가 또 이렇게 오르막이 또 나옵니다. 울면 그냥 시작해 주세요. 오후에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여기로 하십시오. 아... 또 편집이 왔다... 또 얼마 올라오게 안 돼 있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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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 teacher maybe LUF kid & radically 철저항을... 공부대가... 공부대는 없는 것 같은데... 공부대는 좀 볼 수 있고... 공부대는... 하이 하이 으 으 으 으 흡입 시간 아 으 으 자 산불 감시초소에서 돌아갈라 했는데 아 아까 전에 몇뒤인지 시커먼게 하나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무슨 길인지 지도로 보니까 무슨 마을로 가는 길인데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우대풀통입니다 오늘 고란일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는데 돌아가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서 욕령리가 이쪽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짐작 한산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